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마지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적들 모든 왼쪽 복사관은 , 아... 이 적들은 탈러가 주로 경고공군이 땃에 살고 있습니다. 목표 천천히! 여왕 천천히! 덕분에 한 명 남았으면 재미있었어! 나 어디 안 간다니까? 자, 탁 발사! 삭제 처리 또 해요? 어이! 나 열받았거든! 여왕 천천히! 남편에게 물을 부각한 미션입니다. 일에 1명을 부각하면려ni로 여왕 천천히! 저희에게 도움보는 곳이 있습니다. 영 NAS는 가방에서 빼내는 현실을 지키면 다시 비킬 수 있습니다. 도움보는 기타에서 광고를 지켜보는 곳이 있습니다. 도움보는 기타에서 공기 witnessed. 바로 이 기타에서 공기하는 곳이 있습니다. 대기타에서 공기구가 지나면belt을 것입니다. 이 기타에서 공기구가та에 공기하여 displaced. 쪼폭통에 운전성이 있습니다. Q. 세 번째는 쇼핑거리에서 위해선 래 că서 Влад은 위문에게 직접 더 예wi에선 데뷔를 수 있어야 한다. Q. 1위에서 이 들어와 Imagina't even out of the Vols? Q. 끝까지 오는 중간에 이 검증한 아들에게는 그 외친은 중간에 이해를 청소하시고 인사드리빈을 수 있어야 한다. Q. 오늘의 주목은 암흑의 정보를 하고 고수하겠습니다. Q. 없을 수 따로 워전하며 인사드리빈 앞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Q. 매우 인사드리빈에서 동원을 기울 수 있는 중간에 의미가 적은 우리에게 강요. Q. 그 외친은 왼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다. 전투의 중간에 도착하십시오. 이유는 왜 이런거지.. 목표 처치 공격기 준비 완료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최균심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첫 처치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살려주는 건 설 여왕 처치 여왕 처치 여왕 처치 호자가 슈터로 힐하고 이걸 잃어보겠네 혹시 이동명량입니까 혹시 이동명량입니까 제가 2명 남았습니다 무결전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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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결 유 Anger 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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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빈 Yeshua 무결 한 명 남았습니다. 세진 세진. 그래 이 상황이 잘 맞추네요! 끌어장이 훌륭한 공격에 남겨받았을 때 와.. 와.. 나 얘기가 오네.. 와.. 무슨.. 음.. 뭐하는.. 어흥.. 자.. 으흩.. 메롸.. 흥흩.. 어흥.. 퍽 자음.. 와흥.. 예.. 아흥.. 공격을 지켜냈습니다.